여러분 제가 그린 그림 한 점 소개해 드립니다. 따뜻한 봄날 제가 그린 그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그림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? 네, 여러분들께서 상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림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제가 3일을 금식한 후에, 금식기도를 한 후에 본 한상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. 사각형 황금빛은요.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루살렘성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. 제가 본 한상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. 땅의 색깔과 하늘의 색깔이 달라서 그 은은하고 생명꽃을 표현할 수 없지만 보심으로써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.